이번 주 많이 보신 경제 기사들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어린이날 연휴였죠. 월요일에는 인구 재앙과 관련된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습니다. 인구 문제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 2024 인구보고서라는 이름의 예측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 인구는 최근 4년 4개월째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7년 후인 2031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이 50.3세가 돼서 인구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난 2033년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생이 22만 명으로 현재 43만 명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여기서 또 5년이 지나서 2038년이 되면요. 입대를 앞둔 20세 남성이 19만 명으로 현재보다 7만 명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로부터 20년이 지난 2044년이 되면 경제의 핵심인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보다 천만 명 가까이 감소해서 2717만 명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참여한 미국의 콘퍼런스에서까지 인구 소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를 언급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정부는 기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인구 소멸 시계를 되돌릴 수, 아니 최소한 멈출 수라도 있을지 새롭게 나올 대책들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